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은 클래식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라디오 형식으로 보내드리는 기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될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 주제는 바로 바로크 시대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소개하게 될 바로크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바로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바로크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크라는 단어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는 아닌데요. 바로크 시대에 사용되는 바로크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나 포르투갈어 등의 언어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그 뜻은 왜곡, 장애물, 찌그러진 진주 등 대부분 무언가 잘못되어 있거나 어딘가 일그러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들이 어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이전 시대의 음악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의 느낌이나 뜻을 더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협화를 쓰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며 즉흥적인 장식음이 많이 사용되는 것 등이 이 시대의 음악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극적인 분위기의 음악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겐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닌 왜곡, 장애물, 찌그러진 진주 등의 뜻을 지닌 단어가 사용된 거랍니다. 바로크 시대는 절대왕정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음악가들에게 미친 영향으로는 음악가들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아닌 교회, 시, 궁전과 같은 곳의 고용인으로 활동했다는 점, 귀족들의 후원 등을 받아 생활했다는 점들입니다. 이는 고전시대까지도 이어진 영향이기도 하죠. 바로크 시대는 서양음악의 기초가 많이 다져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개의 멜로디 라인이 모두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는 다성음악에서 멜로디와 반주로 구성되는 호모포니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며 단순히 선율 간의 음정관계를 더 중시하던 대입법에서 가장 아래 성부인 베이스라인이 나타내는 화성과 그 외 나머지 선율 간의 화성관계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조와 단조의 개념이 잡히고 18세기에는 라모에 의해 조성음악, 화성학 이론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등장한 것 중 중요한 것, 바로 평균율입니다. 기존에는 피타고라스의 음정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순정율로 악기들을 조율했었지만 평균율이 등장하면서 현재까지도 평균율을 사용하여 악기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순정율은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장조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조바꿈이 필요할 때 조율상의 오차가 생기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악곡이나 현악기에서는 순정율을 사용해서 조율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건반악기나 관악기 등은 순정율로 조율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작곡가들이 마음껏 조바꿈을 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죠. 그리하여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나눈 음률인 평균율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평균율을 사용해서 조율하는 방법은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균등하게 나눈 뒤 실제 조율에서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음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근사치로 조율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평균율이 등장하며 건반악기들의 조율이 편리해졌고 이어서 다른 악기들도 평균율에 맞춰 조율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를 통해 기악음악이 크게 발달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죠. 바로크 시대에 등장한 것 중 중요한 것 하나 더 바로 오페라의 등장입니다. 음악사에서 바로크 시대의 시작은 1600년경으로 잡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때 오페라가 등장하기 때문이랍니다. 초기 오페라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나 비극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페라타에서 가사의 의미를 지루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잘 들리도록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다 오페라라는 성악 양식의 기초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초기 오페라는 가벼운 반주에 말과 멜로디의 중간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연주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로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것들과 바로크 시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다음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중 한 명인 비발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찬찬히 들려주는 클래식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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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